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바이오하자드4 리메이크 유료 DLC 세퍼레이트웨이입니다. 에이다 시점으로 플레이하게 되는 DLC인데요. 잊고 있을 때쯤 딱 나와주네요. 개인 취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올해 23년 진짜 각 게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누가 고티를 받을지 모를 정도로 쟁쟁한 게임들이 많이 나왔지만 저에게는 아직까지 바하4가 1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해본 게임 중에 가장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LC가 더욱더 기대되는데 심지어 에이다로 플레이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머셔너리에도 무료로 추가된다고 하니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가격은 안나온 것 같구요. 날짜는 9월 21일에 나오네요. 당장 다음주에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